어 이런 광경 보기 힘들지? 이게 무슨 삼겹살이라고 그래야 돼? 불판이 아주 특이한데, 불판 이거 밑다 가면 돼 밑다 가면 돼 밑다 가면 돼 요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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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올리고 있냐고 했는데 유튜브 올리고 있냐고 유튜브 올리고 있냐고 나? 아니 요즘에 별로 요건 주제 요건 주제 고기 주제 고기 주제 이러면 한 번에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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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쪽으로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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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 이런 불판 이런 불판 불판 아주 불판이 아주 명품 불판이네 이거 천분거처럼 물이야 그렇지 왜 천봐? 왜 천봐? 우리 저 우리 저 편절점마다 이거 나오는데 아 그러나? 어 그냥 안 왔다는 얘긴데 그렇지 계속 그 얘기하고 혼나는 거에요 결론은 결론은 천분당하면 계속 그 얘기하고 혼나는 거에요 계속 그 얘기하고 혼나는 거에요 천분거도 가만히 있어 천분거도 가만히 있어 천분거도 가만히 있어 난 이거 갖다가 굴려다가 우리 골목에서도 한 번 잔치했어 골목 사람들 골목 사람들 골목 사람들 거기 주위에 어른들 모시거든 싹 하고 밥도 다 싹 볶아가지고 표시 이 정도면 또 안 그겄나요 센스 이거 다이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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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이카티 이 정도면 도다여야 해 사자로 먹는다 다 저기 마누라 마누라 발음을 따라야지 마누라인지 헷갈려 마누라 마누라는 불이야? 마누라 발음을 따라야지 라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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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에이 에더리 겉이야? 거기, 주황에서 조금 믿음을 받고 바탕을 쭈고야 오늘 좀 배 더 남산만 할게 했고요 마지가 아주 멋지십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불이 안 붙은 것 같아요 오늘 선묵했네 선묵했네 그럼 이쪽에는 안타네 여기는 가스불이 안 붙은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여기는 저장 틀네 화력이 이렇게 옮겨와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두개가 아니야? 빼고 옮기고 빼고 옮겨 이렇게 아 벌써 타는데? 타 타 타 장호님도 탕거 좀 필요할텐데 탕거 좀 필요할텐데 탕거 좀 필요한다고 봐봐 봐봐 들어봐 여기로 가야 되니까 가스불이 떼어졌어 들어봐 이러봐 이제 온다 불이 너무 세서 불이 너무 세서 불이가 있기 전에 막 타 불이 있어 너무 세다 불이 있기 전에 타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우 아우 오우 아우 아우 요기 아우 이거 이제 커잖아 그러니까 파기 전에 응 이런거 어디로 툭?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따로 나가는 거 여기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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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줄여자고 할 것 같은데 그래 줄여 줄 좀 줄여 너무 타 너무 타 많이 줄였는데 조금 줄어 가면서 이게 1이 돼가지고 이제 줄여도 되겠어 1이 돼서 뭐 덜까 샀어 너무 너무 하며 안 너는 걸어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십니까 먼저 드리고 다 해놓고 다운로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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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s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을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아까 소집사는 살해보니까 뭐 손흥석 TV 이렇게 된거는 인터넷 전산세계에요 유튜브 구독자 2,800명 어 많으네 요즘 3달러씩 들어옵니다 한 달? 하루에? 어 하루에 3달러 내용은 뭐로? 영어로 하자 남편한거고 종편이야 종편 하하 청와빛은 채널에 종합선생님? 뭐 인터뷰하러 갔다니 뭐 어 어르신 그걸 상자적으로 누가 주는데? 구글에서 주잖아 구글에서 광고 구독자가 광고를 봐주면 그 수익을 나눠주는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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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비를 가 하하 여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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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нем 이게 그럼 그럼 하하 지금 유튜브 방송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제목을 잘 들어야죠 소상권 년만 안 줘봐라 배우 취재면은 안 주는 겁니까? 아 안 주면 나 아 취재면은 지금 먹고 있지 않는데 내 헤비로는 구운 거야 이거 일단 한입만 먹어볼까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날에 무방을 갔어요 결혼식에 상원 결혼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도 전날 저녁에 내려가다가 여기다 늦어소가서 거기서 사고 음식점에서 이마진 하면 대박 질거야 근데 이 진장은 어디갔어? 진장 저거가 척국이 막아줬던데 응 척국이 막아줬던데 아이고 이명아 직군이 막아줬죠? 응 우리가 한자리한테 잘 맞았잖아요 오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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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